여러분들 일단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오행이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사주에 저는 목이 없어요 하는데 목이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주에 금이 많아요. 내가 금일간인데 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비겁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이 없다. 그러면 좋잖아요. 왜 좋냐. 쟁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쟁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주는 목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이 없으니까 꼭 목을 보충해야지 이렇게까지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없다고 마냥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주에 없는데 그게 있으면 사주에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그거를 응용을 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사주를 잘 보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세요. 만약에 사주에 목이 약하다. 그런데 사주에 목이 강해질수록 좋다. 이러면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오행을 얘기하자면 오행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에너지들의 혼재잖아요. 혼재. 수많은 에너지가 뒤섞여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흐름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데 오행이라는 것은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십신이나 십성이나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개념이. 물론 십성 같은 경우도 오행에 근거해서 나오는 용어들이지만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에너지들이 다 오행이에요. 그런데 그 오행은 한 가지로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한 가장 큰 이유는요. 많은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주를 공부해서 이것을 업으로 삼고 상담을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또는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목에 힘줘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주에 금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많이 듣냐면 악세사리를 하라 그래요. 금반지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쇠붙이 종류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집에다가 혹시 집에 화분 있냐고 식물 키우냐고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안 키우는데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집에 막 화분이든 나무든 가져와서 키우라고 해요. 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집에다가 어황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사주에 수가 기신이잖아요. 그럼 물 피하라고 해요. 물 바닷가 놀러 가거나 계곡 놀러 갈 때 조심하라고 해요. 수가 기신이니까 뭐 그러면은 토가 부족하면 흙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 신발 벗고 다녀야 되나? 어차피 뭐 신발 벗고 다녀봤자 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을 텐데 화가 부족하면 뭐 불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맨날 집에 이렇게 가스렌지 켜놔야 되나? 그게 너무 저는 얼토당토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오행을 허접하게 공부를 하면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무슨 학자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소리를 아마도 20년이고 30년이고 막 떠들고 다녔을 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명리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조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 아는 말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 왜 정동찬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오행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도대체 목이라는 기운이 뭘까? 그냥 단순히 나무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은 목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영상으로 올렸어요. 거기에 사실 이미 다 답이 나와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화도 에너지. 토도 에너지. 금수도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힘인지 알면은 그것은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오행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모든 것을 오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오랜만에 이거를 좀 꺼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목의 에너지는 어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에너지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뭔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뭔가 있을 때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거 팍 치솟는 거 이 느낌이에요. 이게 목의 에너지예요. 팍 뚫고 가는 거 뭔가 지르는 거 어... 근데 목은요? 단일 방향성이고요. 이렇게 동시다발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화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목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목의 에너지는요. 요런 느낌이에요. 확 지르는 느낌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새들 새 알 새들은 알을 낳죠. 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알이 깨질 때 어때요? 안에서 뭔가 탁 튀어나오죠? 안에서 막 병아리가 발차게 하잖아요. 이게 목의 에너지죠. 또는 그...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태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애들도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산도가 열리고 머리부터 쑥 나오죠. 갑자기 이제 안 나오면 그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쑥 튀어나오는 그게 또 목의 에너지예요. 제가 목을 이제 뭐라고 많이 설명하냐면 그걸 추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또 추진력이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폐해가 되냐면은 아 그러면 목은 추진력이구나 라고 고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안되냐면 확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단어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예전에 썼던 단어를 다시 쓰려고 하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단어를 쓰려고 하고 그 단어를 여러 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추진력이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목은 추진력이다라고 딱 고정이 돼서 확장이 안 돼요. 사실 이런 에너지인데 훅 나가는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으면 거기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에 가까운데 꼭 그걸 추진력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작하는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이 있으면 시작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반박이 들어오냐면은 어 나는 목이 있는데 시작하는 힘이 없다. 나는 목이 없는데도 시작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려면은 어 아니 나는 목이 없는데 왜 시작을 잘하지? 라고 먼저 궁리를 하셔야 돼요. 목 말고도 다른 에너지들도 다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시작하는 그 포인트 핀트 그 작용점이 그래서 뭔가를 이 목의 에너지는요. 가만히 있던 것이 확 가는 거라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처럼 작용을 해요. 동기 동기잖아요. 동기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뭐 해야겠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있는 사람도 시작 잘해요. 근데 금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을 때 움직이는 힘이라서 갑자기 뭘 하질 않아요. 금은 목이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목이 부실한 사람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왜 목이겠어요. 그런 게 충동적인 게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주에 목이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불쑥불쑥하는 에너지가 부실한 거죠. 그리고 목이 제일 잘한 짓이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을 깨우는 행동을 잘한단 말이에요. 깨우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던 것에 그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 딱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에 툭툭 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을 이해하려면요. 제가 말하는 그 말 단어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그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목의 느낌 그러면은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목이 부족할 때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이 부족할 때는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딱 결론이 난 게 기지개를 키면 된다예요. 기지개를 아침에 일어날 때 손과 발을 쭉 뻗어서 기지개를 키고 스트레칭을 한다. 온 몸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몸은요. 잘 때 죽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자는 것은 죽은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오행의 이치를 이해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죽는다고요. 잘 죽지 못하면 다음날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목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잠에서 일어날 때 몸을 잘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칭과 그게 뭐냐면은 몸의 세포를 잘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면은 부조화가 걸린단 말이에요. 어디는 깨는데 어디는 안 깨고 이러니까 막 심장도 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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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소리가 막 나네. 스트레칭들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세포를 계속 깨워주고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목은 활성화 시키는 힘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복기라고 하죠. 어느 순간 이게 깬다고요. 근데 잠복이 되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깨우는 힘이 목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을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온몸에 세포를 계속 깨우는 방법이 스트레칭, 기지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키워? 나무를 키우면 뭐 그 나무가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요? 아 물론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뭐 실내 공기를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무로 인한 뭐 시각적인 효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할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일어날 때 그것만 잘해도요. 목의 에너지를 잘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과 요가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거네요? 아우 당연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는 거는 제대로 목을 쓰는 거죠. 목이 4개인데 추진력이 좋다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땐 추진력이 좋다가 아니라 약간 대책 없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목이 4개씩이나 되면 팔자에서 목이 4개면 나머지 4개는 목에 써요. 예. 부족하겠죠. 목을 끌어주는 힘들이 그래서 목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화의 에너지는 어떤 거겠어요? 화의 에너지 화의 에너지를 다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화의 에너지는 어떤 거겠어요? 자 목이 요게 목이라고 했어요. 요거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는 힘 다리를 쫙쫙 펴면 쫙 펴지는 거 기지개 켤 때 이렇게 올라가는 힘 직선이에요. 목의 힘은 근데 화의 힘은 자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쭉 뻗어가겠어요? 쭉 뻗어만 가지 않잖아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쭉 뻗어 가면요.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한계 한계가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쭉 가던 게 여기에서 갑자기 뻗어가는 힘이 약해져요. 점점점점 약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퍼져요. 끝에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처음 심으면은 위로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가지들이 막 이렇게 쫙 뻗어나오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오면 줄기가 여기에 꽃 봉우리가 맺히고 여기서 꽃이 막 피죠. 이게 화의 에너지예요. 퍼지는 힘 자 화의 힘에서 퍼짐이 일어나면요. 퍼진다. 확장된다. 팽창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어떤 한계체가 가지고 있던 것의 원래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떤 한계체가 씨앗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봐요. 해볼게요. 이 씨앗이 목의 상태에 있을 때는 줄기만 자라니까 뭔지 모르다가 꽃이 피는 순간 알게 되죠. 아 이 씨앗이 개나리였구나. 이 씨앗이 진달래였구나. 이 씨앗이 무궁화였구나. 화의 모습에 이를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되면 팽창과 확산이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섞임이에요. 섞임. 화의 단계부터는요. 다른 개체랑 섞일 수 있게 돼요. 뭘로 섞여요? 꽃은 화가 돼서 펴지게 되면은 암술과 수술이 드러나죠. 그러면 꿀벌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암술 수술 묻히죠. 뭐예요? 다른 개체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화의 단계로 놓을 때 청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생식이 가능한 청년기예요. 생식이 가능한.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세를 생산할 수 있다. 아이를 인퇴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화의 단계예요. 쉽죠? 그래서 화의 에너지는요. 팽창되고 확장되고 점점점점 커지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개체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 공기도 저는 화로 봐요. 목화 토금수 중에서 이 공기는 화에 가장 가깝다고 봐요. 화가 점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질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속은 텅 비게 돼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이러지만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놀 때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미있게 놀아요. 폭죽놀이도 벌고 즐거워요. 연예인들 막 콘서트하고 근데 그 모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들이 다 끝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죠. 사실은 그 화의 에너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화가 강하고 목이 없는 사람들은 속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 신체에서 화는 뭐냐? 신체에서. 자 목이 이렇게 깨우는 힘이라고 했어요. 뭔가 깨우는 힘이고 신체의 목을 얘기하라면은 기관으로는 간이고요. 저는 목의 에너지를 뭘로 보냐면 신경계와 혈관으로 봅니다. 목을. 신경과 혈관으로 봐요. 직선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인 거예요. 몸을 이렇게 해부해보면은 직선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신경과 혈관은. 그러면은 그게 목이라고 한다면 화는 뭐냐? 그 목의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팽창시키는 게 화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생화가 잘 되면은 심혈관이 튼튼하다. 혹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화는 심장도 돼요. 제가 생각한 화를 보충하는 방법은 목은 스트레칭하고 깨우는 거고요. 화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땀을 흘릴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화로 봐요. 왜? 땀을 흘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심장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팔딱팔딱 뛰면서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하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한다? 그 팽창시킨 거예요. 혈관도 팽창시키고 그 팽창시킨 길을 따라서 몸 구석구석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혈액순환을. 그러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화를 보충하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목생화가 운동인데 화를 보충하는 방법이 또 운동이고 목이 부실한 사람들은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화가 부실한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생화가 되지만 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주에서 목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육 운동이죠. 오늘도 헬스장 갔다 왔거든요. 다시 끊었어요. 몸이 3월달에 몸이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모범이 돼야지 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날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스트레칭하라 그러겠어요. 목으로 세포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죠.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무리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몸이. 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을 하세요. 혹은 두 번째 방법 이건 약간 약물을 쓰는 건데 편법인데 술을 먹어도 화를 보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에 화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화가 술이 겉으로 생긴 거는 수같이 생겼잖아요. 물이니까. 액체니까.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화예요. 그래서 마시면 뜨겁거든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혈액순환도 잘 돼요. 술 먹으면. 근데 그거는 약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도 당연히 있어요. 화지만은 그 화가 몸에서 분해됐을 때는 찌꺼기가 남고요. 부작용도 있어요. 그 화와 플러스 습을 머금고 있는 게 술이기 때문에. 술도 습한 술이 있고 조한 술이 있어요. 소주는 습한 술이고요. 중국술 고량주 이런 것들은 조한 술이에요. 한난조습이 술도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술은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아침에 두통이 없어요. 소주는 먹으면은 두통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은 화는 섞임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거나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섞여요. 보시면 알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저도 지금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몇 번 번 사람들 있으면 막 친해져요. 어우 운동 잘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술 마시면은 없던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말 걸게 되죠. 성적으로도 막 에너지 성에너지도 막 올라오죠. 술을 먹으면은 다 화의 에너지라고요. 그게 섞임을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해서 또 술만 먹지 말아고요. 술만 먹으시면 안 돼요. 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전공법을 제대로 된 FM으로 가야지. 그 편법이에요. 그거는 술 마시는 거는 그리고 그 술의 한난조숲을 나누실 때는요. 어... 그 술의 원료를 보시면 돼요. 술의 원료를 보시면 되고 어... 이 술... 술만 얘기하다 보면 또 제가 술이 땡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한난조숲을 나누는 방법 맥주 같은 경우는 보리잖아요. 원료가. 그럼 보리는 습한 걸까 조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죠. 보리가 밭에서 자라요? 논에서 자라요? 밭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밭은 조한 거예요? 습한 거예요? 아...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세요. 와인은 포도가 원료인데 포도는 조한 과일일까? 습한 과일일까? 하난 과일일까? 나난 과일일까? 다 생각해 보시면 술의 에너지가 한난조숲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이 나옵니다. 쉽죠? 아주 이렇게 쉽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불을 가까이 하라고 화가 부족하면 보일러 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보일러 안 틀어도 돼. 술은 다 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까지 했어요.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토 토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어... 목이나 화 또는 금이나 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이라던가 에너지의 작용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보여요. 에너지의 흐름이나 작용이 그게 목화, 금수예요. 근데 토는 조금 다르죠. 토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오행수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처음 공부하고 어릴 때는 아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아니 10년 전에 처음 이렇게 사주 접했을 때 어... 토는 토는 그... 목화, 금수처럼요. 뭔가 작용이 없어요. 고요한 에너지예요. 그냥 뭔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를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어... 토는요? 4, 2예요. 그냥 4, 2 이거 말고는 단어예요. 단어 틈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너와 내가 있어요. 근데 너와 나를 얘기하려면 이 사이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래야 너와 나가 분별이 되죠. 근데 어... 이런 공간이 없다면 딱 붙어서 하나처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시공이라고 얘기하죠. 시공 시와 공 시공간 할 때 시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를 얘기할 때는요. 어... 간 이 사이를 넣지 않으면 시는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시... 간 시의 사이가 있어야 흐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 하면 비어있음이에요. 비어있음. 근데 공간 하면 비어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톤은 사이를 마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디 어... 아...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엔 식물로 얘기를 했으니까 목화를 식물 꽃 뭐 이런 걸로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식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들이 있죠. 마디 이 마디 이렇게 갈라주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나눠주는 이 마디 이게 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토가 대나무에 나눠주는 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대나무가 끝까지 올라갈까요? 높아질 수 있을까요? 대나무 굉장히 높잖아요. 저기 막 이렇게 쳐다 꼭대기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눠주는 사이가 없으면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마디를 딛고 올라간 거잖아요. 또 이 위에 있는 것도 이 마디를 딛고 올라간 거고 어... 안 보이는구나. 이 마디들을 다 딛고 올라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 토가 없으면요. 이 오행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도 작동을 하기 힘들고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는 목이 없으면은 무한 팽창이 일어나요. 반드시 토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가 화의 영역인지를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손가락 여기가 다 토라고요. 여기가 장기로 얘기하면 위장이에요. 위장 잠시 머무르게 하잖아요. 위장에서 음식 들어가면 바로 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장에서 좀 더 금이 소장이 금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더 흡수하기 쉽게 액화시켜주고 섞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토의 역할이에요. 토가 가지는 힘은요. 잠시 머무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마디의 역할이에요. 나무에 나이태가 있죠. 그것도 다 토예요. 나이태가 있어야 나무가 단단해지죠. 나이태가 나무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야자수 같은 거 야자수 단단한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태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물론 건기 우기 때문에 나이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딴딴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무르다는 소리예요.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 토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토가 약한 사람들은 혹은 토가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첫 번째 생각에도 여유가 없고요. 대화를 하는 거에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은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곱씹고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내가 그 말에 맞는 단어를 맞춰서 내야 되죠. 상대방한테 다 전달해야 되죠. 주고받고가 돼야 되잖아요. 토가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받고 멈추는 게 안 돼요.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오고요. 말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고요. 약간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토의 마디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토의 토가 마디지만은 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오행작용의 완충 역할을 해요. 완충 역할 목생화가 그냥 되면은 자 좀 더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제가 토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이게 참 전달하기가 어렵네요. 토의 느낌은 아는데 이 느낌을 단어로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래서 사람이 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자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자 이 자동차의 작동하는 방법이 오행으로 표현이 되면은 시동을 건다. 이거는 목이에요.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가 뭔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죠. 목의 단계는 앞으로 가는 단계까지가 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목생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액셀을 밟는 거예요. 액셀. 그래서 점점점점 빨라져요. 시속 100 넘어가고 200 넘어가고 막 계속 빨리 빨리 가는 힘이 이제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화는 속도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목생화만 돼 있으면은 속도가 계속 올라가요. 300 400 500 600 10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목생화예요. 근데 여기에 토가 개입이 되면은 30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야 너는 300까지 가야지 200까지 가야지 여기서 더 높아지면 어떡해 그럼 엔진 터지잖아요. 그래서 토는 안정감을 만들어주고요. 화가 어디까지 작용해야 되는지 선을 그어줘요. 그 선이 바로 마디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사이 간을 써서 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토가 더 이상 화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목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화 금수가 너네들 어디까지만 작동해라고 선을 그어주는 게 마디를 그어주는 게 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토가 많을수록 사람이 여유로워 보인다니까요. 여유가 막 넘치는 것처럼 조급하지도 않아요. 옆에서 막 폭탄 떨어져도 느긋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은 특유의 여유성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토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 바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토가 없는 사람은요. 뭔가 조급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토를 토를 중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재력 그래서 토가 잘 발달한 사람들이 중계를 잘한다고 해요. 왜?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은. 물건이 매물이 나온 걸 내가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안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토는. 자 그래서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여유롭지 못하다. 조급하다. 대화를 할 때 말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한테 조급한 인상을 준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중요한 거는 목화금수를 조절하지를 못해요. 토가 없다는 것은 목화금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둘 줄 모르는 애 같은 거예요. 애가 장난을 쳐요. 옆에서 그만해 거기까지 해 이러고 이제 막 눈치를 주죠. 방해하지 못하게 근데 이제 애가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선을 얘기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미묘한 정해지지 않은 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 미묘한 선을 얘기해 주는 게 토예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선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선을 그래서 토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1순위가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심호흡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 그 한숨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쉬는 타이밍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 말하기 전에 항상 에 하면서 말을 길게 빼죠. 그게 토의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고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 또 심호흡하라 그랬더니 또 담배 피지 마시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사실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심호흡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후 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을 즐기는 거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 빨아들일 때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흡연자들은 저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은 오행적으로 그게 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심호흡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이제 담배까지 들어가니까 심호흡에 뭔가 믹스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안정된 심호흡을 하시라 토가 강한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가 없는 거예요. 토가 토만 많다고 여유가 생기지 않고요. 화생토까지 대하지 확실한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뭐 한숨을 쉬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토고요. 금은 한숨을 쉬고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봐 이따가 대화하자고 아예 끊어버려요.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자 금 얘기를 해보죠. 금은 자 금의 역할은 금의 힘은 아 이게 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죠. 금의 힘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요. 뭐 어떤 개체가 있다고 할게요. 에너지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어요. 최대한 이해하게 쉽게 해야겠지. 뭔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제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뭔가 활동하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금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점점 작아지는 거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금의 작용이에요. 쉽죠? 그래서 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정리하는 힘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로 펼쳐져서 커지고 점점 이렇게 갔던 것들이 이렇게 수축되는 힘이 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금이 수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음 불필요했던 퍼져가지고 이것저것 섞인다 그랬잖아요. 섞여서 불필요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정말로 필요한 알맹이만 남아요. 금이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나무가 막 잎사귀도 여러개 열리고 꽃도 피고 하잖아요. 근데 금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넓게 펼쳐졌던 꽃이 말라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열매가 하나 조그맣게 맺히죠. 그리고 나머지 잎들도 다 시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의 작용은 분별력 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축이 일어나고 커져있던 팽창되어 있던게 작아지면서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금의 작용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금이 발달한 사람들 물론 이제 금의 작용이 올바르게 일어나려면 당연히 사주 내에 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극금이 일어나야 되고요. 화가 없더라도 금의 작용은 나누는 작용이에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의 분별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발달한 사람은요.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금이 강할수록.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절대 하지 않아요. 금이 있는 사람들은. 목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혹은 금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불필요하더라도 해요. 우리가 친구를 왜 만나야 돼요?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만나? 지금 이 나이 먹고 각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만나서 술 먹으면 돈만 쓰고 옛날처럼 재미도 없고 이게 금의 마인드예요. 오리지널 금의 마인드입니다. 효율성 위주로 움직이고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금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금이 없는 사람들의 딜레마나 아킬레스 원 같은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필요하다. 뭔가 하면서 이것저것 막 섞인다.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글쓰기예요. 참 의외죠. 글쓰기를 하라니. 아니 금이 부족한데 차라리 악세사리를 차라 그러지. 왜 하필 글을 쓰라는 거야? 자 글을 쓰라는 게요. 글쓰기의 힘을 몰라요. 사람들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생각을. 생각을 떠올리면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머무르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머릿속에서 머물잖아요. 근데 금이 없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금이 없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랐어. 선택을 이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안 나요. 내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야 돼요. 중고차를 하나 사고 싶어요. 금이 없는 사람들은 차를 살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 N카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어요. 차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정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라면요. 자 분명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 머릿속에 뭐가 있을 거냐면 목이 있어요. 목 제가 맨날 목에 대해서 떠들잖아요. 목은 뭐다 하면서 목에 대한 영상만 한 3, 4개 될 거예요. 4주 영상이 제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목이 요렇게 돼 있어요. 목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목이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오행 목을 왜 몰라. 내 영상을 그렇게 오래 봤는데 이렇게 아는데 중요한 거는 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말문이 막힐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잡담이라도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혹시 목이 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말 못해요. 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거든요. 이게 화의 상태라고요. 이 상태가 이 상태가 화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목이 뭐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금의 작용이라고요. 흩어져 있던 화를 모아서 금을 만나게 되면 불필요한 말은 버리게 되고요. 핵심만 남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랑 눈으로 보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상담할 때 금이 부족한 사람들 인성이 너무 과다한 사람들은 글 쓰라고 합니다. 글로 표현하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떠오르는 걸 그냥 써보는 거예요. 막 글로 정리하다가 아 배고프다. 그럼 배고프다도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게 다 지워진다고요. 그 미생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남자 대리인데 아니 남자 사원 신입 사원인데 그 한 문장을 짧게 정리하는 막 트레이닝을 시켜요. 최대한 짧게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보라고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미생 몇 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금의 작용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일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글쓰기를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집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의외이긴 하죠. 두 번째가 집으로 자주 귀가를 하세요. 금이 부족하신 분들. 목이 깨우는 힘이라면 금은 죽이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잠을 자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럼 잠을 자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금이 부족하다 내 사주에 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가 안되냐면 금수가 부족할수록 노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특히 20대 때 술 먹으면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회사에서 회식하고 이러면 2차 3차 막 강요 안 하죠. 직장 상사들이 그리고 집에 빨리 가라 그러죠. 그냥 그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과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이 경자년이라는 건 왜 생각 못하고 아니 금수훈으로 왔잖아요. 병신년 정윤년 무술년 기해년 금수훈이잖아요. 병신년부터 지지로 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회식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병신년부터예요. 연훈을 왜 무시하고 시대가 바뀌는 것만 보냐고요. 연훈이 그렇게 간 건데 2015년하고 16년은요. 천지 차이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금은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거 쉬러 가는 거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는 거 금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집으로 자주 기가하셔가지고 휴식을 취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집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뭐 TV를 보는 건 사실 화해활동이긴 한데 어쨌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금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목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 밖으로 자주 나가셔야 돼요. 지금 채팅 보니까 내가 금이 많아서 집순인가 봐요. 라고 하시는데 목이 부족하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올해는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사람들 집 밖으로 잘 안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자년이라서. 보세요. 경진 신사 이모달이 있네요. 좌우충이 되는 아주 그냥 이모달이 되면은 사람들 집 밖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미 지금부터도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는 금이 있는데 왜 일을 잘하는 것 같지가 않냐 금이 있다고 막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금의 작용이 제대로 돼야 돼요. 금의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야 일을 잘합니다. 금의 작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나 화가 필요해요. 수나 화. 근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더 주요하고요. 화가 없으면 수라도 있어야 돼요. 수화가 없으면 금은 일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로 넘어가 보자 수로 넘어가 보자고요. 수가 부족하신 분들 뭐가 안되는 거예요. 수의 힘은 수는 그림으로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완전 다른 거라서 수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 안하고 말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는 완전 멈춤 올스탑이에요. 블랙아웃 정전 그래서 수우를 저희 확풍정 선생님은 수우를 블랭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눈을 깜빡하잖아요. 깜빡할 때 이렇게 감은 게 수예요. 수의 힘은요. 모든 것을 정지시켜요.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꺼지죠. 휴대폰이 꺼지면 수우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잠을 잘 때 눈 감고 어느 순간 기억이 딱 끊기죠. 모든 작용이 끊겨요. 몸에 분명히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분명히 코가 있는데 냄새가 안 느껴져요. 눈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몸에 모든 작용이 올스탑 된다고요. 그게 수우의 작용이에요. 근데 근데 사실은 올스탑 되지 않았어요. 왜? 심장은 느리지만 뛰고 있고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화가 된 거예요. 에너지의 작용이 모든 에너지의 작용이 최소화 된 거예요. 나무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겨울에 죽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나무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공부를 그쪽으로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오행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고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수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 수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 작용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수가 없으면은 그래서 뭐가 안되냐면요. 죽는 게 안 돼요. 죽는 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잠에 수면의 질이 좋지가 않아요.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면이고요. 불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이 너무 길어져요. 길어진다는 건 10시간을 자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제가 추천하는 건 명상이에요.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을 글쎄요. 명상의 방법이 워낙 많은데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자면 너무 끝도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게 그냥 앉아서 온 사방을 고요하게 만들고 빛과 소리를 다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쉴 때 숨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숨만 남거든요. 그게 명상이에요. 제대로 된 그래서 명상을 하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의외죠. 근데 음악이 흥분하게 하는 클럽 음악이라던가 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시끄러운 음악 말고요.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 특히 물소리가 좋아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물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다 수의 에너지를 가진 소리거든요. 그냥 물이라서 수가 아니라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예요. 그 MC 스퀘어가요. 사실은 수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옛날에 저 중학생 때 한창 인기 있었거든요. MC 스퀘어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좀 집안에 있고 공부 잘한다 한 애들은 MC 스퀘어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이어폰 형태로 나오더니 나중에 막 눈에 쓴 걸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명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을 도와주는 기계 같은 겁니다. 그게 수의 에너지예요. 정지시켜주는 거고요.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잘 죽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수를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로 비오는 날에 잠을 잘 자요. 수가 부족한 사람들 신기하지 않아요? 비오는 날 자고련 개운하다니까요. 잠도 잘 들고 빗소리가 막 잠을 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죠? 더 푹 자요. 더 노곤하게 자고요. 피로도 더 잘 풀려요. 그게 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근데 무슨 수가 부족하다고 어항을 놓으라고 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어항 놓으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물도 갈아줘야 되고 어항도 씻어야 되고 어? 맨날 그 뭐야 저기 물고기 사료 줘야 되고 그 여행도 못 가요. 물고기 사료 주느라 갔다 오면 다 죽어 있어요. 그게 무슨 수야. 스트레스만 받지. 뭐 요가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요가도 명상의 한 종류이니까요. 그게 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오행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 돈 몇 푼 투자해서 물건 몇 개 사고 이런 걸로 요행을 바라지 말하는 소리예요. 그게 진짜 오행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멍때리는 것도 수예요. 아유 질문 잘하셨어요. 멍때리는 것도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혹은 친구가 멍때리고 있잖아요. 야 뭐해 이렇게 해서 깨우지 마세요. 그거 수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뇌를 수는 뇌를 쉬게 쉬게 할 수 있어요. 뇌를 뇌는 안 쉬거든요. 왜 우리가 뭔가를 보면 이 보는 것 조차도 뇌가 해석해서 뇌가 보는 거를 활성화시켜요. 뇌가 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수의 단계에 들어가면 뇌가 그냥 정지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멍때리는 게 실제로 멍때리는 사람은 시각으로 보는 거라던가 듣는 거라던가 그런 감각들이 살짝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멍때리는 사람도 수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던 휴식 중에 하나 휴가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를 휴식하게 하는 그런 휴가를 즐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토가 한숨이 아니라 심호흡으로 바꾸셔야죠. 심호흡으로 뇌가 많은 것도 수가 없어서인가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수가 많은 사람은 멍때리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수가 많으면 흐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멍때려요? 생각이 시끄러운 건데 물이 흘러가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시끄럽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오늘 방송한 거는요. 상당히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수가 이거 말고 이것도 수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생각이 공유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겠죠. 그런 오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행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한 컨텐츠는 딱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